자. 자, 뭉텡이로 하게 됐습니다. 피머리 일본 부터, 도입부분부터 도입부, 첫번째 부분만 해보겠습니다. 입소리 장담입니다. 덩덩! 구분따 풍부터 더욱더 구분따구분딱 구분따구분딱 하나 둘 둘 둘 하나 둘 넷 넷! 덩덩! 구분따 풍덩!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음소리로 따꿍부터 해보겠습니다. 따꿍부터 이번에는 뒤에 따꿍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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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전 네 이제 그걸 지나서 발림 전까지 음소리 장단으로 해보겠습니다. 따꿍부터 하나 둘 셋 넷 따꿍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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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its것도 연장 따꿍부터 한 번 더 빨리 한 번 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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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